원주지방환경청이 생태보전지역 내 지하수 관정에 대한 수질검사를 무료로 실시합니다. 원주환경청은 환경보전을 위한 국가시책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동강유역 생태경관보전지역 내 관정 등 음용지하수 관정 43곳에 대해 수질검사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. 오는 4월까지 세균과 납, 페놀 등 먹는 물 지하수 기준 47개 전 항목에 대한 검사가 진행됩니다. 수질검사 성적서는 관정 소유자에게 발송하며 이는 2년마다 받아야 하는 법정검사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.